네 안녕하세요 스크래우 박은태입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조상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헨리 워튼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원작에서는 주인공 도리안브리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류학자인데요. 새롭게 어떤 이미지로 변하게 될지는 저도 되게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사진도 너무 잘 나올 것 같고 또 의상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원작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고 또 깊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지레 겁먹으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데 원작의 누가 되지 않은 정도에서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즐겁게 가실 수 있는 그런 합일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음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훌륭한 작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